일단 여러분들 오늘 나 이 게임 처음 하는데 여기서 제일 좋은 펫이 뭐죠? 휴즈팩? 그거 어디서 뽑아요? 저도 몰라요! 그래요? 어디서 뽑아요 그거? 나 그거 뽑을게 오늘 이거 특별 장점에 있는 거 아니에요? 한정패 내그? 저거 아닌가? 어... 이거? 그거 아니야? 아 이거 맞네 잠깐 보자 휴즈패이 뭔데 그럼 이거야 이거 뭐죠? 휴즈패이? 아 얼굴 크게 되어 있는 것들이 휴즈패이에요 와! 그니까 이렇게 생겼지만 크기가 큰 게 휴즈패이라고 하네요 이길 수 있는 게 없어? 오케이 알겠다 이거 얼마예요? 2400 로봅스? 우와! 진짜 비싸다 진짜!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10000 로봅스만 충전해놓겠습니다 10000 로봅스로? 10000 로봅스만 충전해서 한번 질러볼게요 지금 충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 한정판 에그 휴즈팩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캐는 한도 초과가 나가지고 이걸로 뽑아서 본캐한테 옮겨보도록 하죠 너무 비싸 와 떨린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해주시고요 자 한번 2400로봇스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네요 3개 주네요 고 와 제발 휴즈팩 와 치킨 3마리 날라갔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하나씩 뽑죠 하나씩 뽑으면 더 비쌉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더 비싸잖아요 2400이니까 8x3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은 게 확실해요? 8 곱하기 3이니까 똑같네요 그럼 하나씩 하겠습니다 리아야 여기다 부러져 호우 부러져 호우 호우 입김 입김 아 그거 입김 아니잖아 하아 호우 오케이 리아의 입냄샘을 담아서 자 간다 휴즈팩 얍 아 휴즈팩 아 영국이 엄청 높아? 귀여우니까 봐줘도 될 것 같아 아 괜찮아 괜찮아 하지마 아직 돈 많아 간다 얍 아니 근데 확률이 더 낮아 아 근데 확률이 1%니까 말이 되겠네 2층은 확률이 몇 퍼인데요? 50% 자 이번엔 간다 간다 럭키포션 먹고 까래요 럭키포션 럭키포션 깎 아 워 어 뭐가 나왔다 잠깐만 무지개 그거 아니야? 아니다 아 이거네 35% 근데 좋은 거 나왔어요 럭키포션이 뭐예요? 운 올려주는 포션인 거 같은데 안 먹고 했다 아 죄송합니다 뉴비라서 많이 화났지 우와 근데 이거 멋있는데요 이거? 이쁜데 이쁜데 이거 잠깐만 유니콘 이거 유니콘도 어? 이쁜데 이쁜데? 근데 이게 커다란 버전이 휴즈팻이라는 건데 일단 포션 좀 먹고 할게요 포션 먹는 게 있었어 여기다 여기다 특별 상점 맞아요 슈퍼 럭키 울트라 럭키 이거 먹었어야 했네 아 진짜 다 먹어 다 먹어 저 얼마 남았는지 확인 좀 하고 로봅스 좀 잠깐만 얼마 안 남았을 거 같은데 뭐야 없어 뭐야 끝이야? 끝이야 마지막이야 마지막 간다 기도해 제발 제발 내 돈 나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기다려 말로북스 더 지르고 온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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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판 막판 맛있다 이런 건 말리는 거 아니야 터질었어 큰일 났네 이거 멈춰 아 아니야 딱 한 번만 더 터질러 터 딱 한 번만 더 안 돼 안 돼 됐다 결제했다 하지만 뜬다면? 뜬다 뜬다면 대박이라니까?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상점에서 럭키 포션하고 울트라 포션 또 럭키 패스 2대 3을 잘 떠 2대가 뭐죠 도대체? 잠깐만 아 2배 럭키? 2배 럭키가 어디 있어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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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 거다 이거 오 아 그걸 사라고 아 이걸 사라고요 이거를 일단 이거 받을게요 이걸 안 샀네 내가 큰 실수했네 어? 돈 날렸네 3개 간다 으악 와 진짜 너무 비싸다 와 너무 비싸다 이게 어 와 오 근데 잘 나온다 갑자기? 아 근데 진짜 물약이 효과가 있나봐 이게 아 오후밖에 안 남았다 빨리 해야겠다 어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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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갑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구독 와 진짜 근데 힐퍼밖에 안되게 되면 이게 정상이긴 해 원래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 와 그게 맞긴 한데 일단 맛보기로 하나만 일단은 슈즈팩 뽑으면 어떤 사람이 10만원 준대 이거 나오기 힘든 건가 봐 Ja 승 아 진짜 안 나오긴 하네 그냥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것 같은데 오 mos 에잇 아잇 pol 멍 웅 한 번만? 2,400 로봇스만 딱 질러갖고 에에에에에에에 딱 한 번만 해보죠 에에에에에에에 딱 한 번만 저기 죄송한데 안 나와요 아 잠깐만 이거 한 번만 없자 1.5% 안 나온다고요 니모 와 1.5%가 무슨 왜 이렇게 너무한다 1.5% 내 균형이라도 한 번 해보고 싶다 진짜 그러면은 막판 이거 한 번만 더 타겠습니다 진짜 진짜 비싸다 6만원만 더 질르겠습니다 6만 5천원만 하하하 막판 막판 나는 그 돈이면 어? 햄버거는 20개 먹었어 야! 휴지팻이 더 좋아 난 어 끝난 건 아니겠지? 어 어 에이 안 나온다니 너 아호호호호 간다 하 간다 마지막이야 자 거의 한 번 지르는데 거의 치킨 한 마리거든요 마지막이다 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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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와 야 야 야 야 야 야 자 이렇게 오늘 질러보았는데요 거의 쓴 돈이 자 계단을 대충 해보자면 거의 2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근데 안 나온 거 같고 다음에 또 돈이 생기면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패 너무 아깝다 휴지패 그냥 어디서 못보나? 보고싶다 휴지패 어떻게 생기는지 여기 거래소가 여기 있네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건가? 뭐야 아 됐다 이동중 거래소 아 그냥 다른 섭으로 가지는 거네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휴지패집 많다는 거잖아? 한번 보자 오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네 사람들? 휴지패집 어딨는데? 아 이건가보다 이거 야 이거 우와 우와 다른 팻보다 두배 큰게 휴지패집이네 엄청 크다 어떻게 뽑았지? 진짜 1%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뽑았지? 저도 방금 휴지 펑키 팔고 왔거든요 이러면서 막 지금 휴지 있다고 자랑을 부럽다 나 20만원 질러도 안 되던데 아 진짜 부럽네 1% 어떻게 뚫었지? 진짜? 진짜 부자네요 이 사람 근데 대단한데? 대단한데? 우와 이분 팻도 이쁘네요 휴지팻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휴지팻이 어 이분도 많아 아 이렇게 커다란 펫이 휴지팻 부러운걸? 어쨌든 오늘 저는 휴지팻 보면서 만족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럽네 나도 휴지팻 한 마리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안되네 운빨 게임이네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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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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